네, 오늘 보여드릴 스냅툰 사례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을 가지고 한번 스냅툰으로 변환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케치업 광역전망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펀딩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하셨던 제제님 온라인으로만 문의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을 하고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창작자님께 내용을 미리 저희 변환해서 한번 영상도 만들고 사례로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펀딩에 후원을 했던 이유는 작품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잘 만들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을까? 기능도 되게 잘 활용되었다고 보고요. 밑에 그림자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저희 스냅툰 홈페이지에 이렇게 변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올려두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냅툰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옵션을 적용하면 이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태양의 컬러를 바꾸므로 해서 분위기도 바뀌고요. 그런데 태양 컬러, 전체적으로 아예 방향을 바꾸고 싶다. 컬러톤을 컬러필터를 적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직은 재질 각각의 컬러라던가 텍스처를 변경하거나 조절을 하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톤들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희도 계속 개발의 방향에는 필요한 부분의 재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는 있으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씬 저장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씬을 저장하는 방법은 네, 요거 세이브를 누르시면 현재 씬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죠? 네, 말씀드렸듯이 저장의 이름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는 뭐 광역전망마을 인데 뭐 와이드 빌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7 그리고 네, 마지막에 뭐 간단한 이렇게 이니셜 하나를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뒤에 요런 거 하나를 붙여놓을게요. 네, 저장을 누르면 파일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여기서 음 두플리케이트를 하시면 두플리케이트를 하시면 네,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V자 체크된 게 현재 이 파일이니까 제가 카메라를 움직이면 네, 이게 움직이는 거겠죠. 네, 복제 된 애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태양의 방향을 좀 바꾸고 달빛으로 만들까요? 달빛 파란색 파워도 좀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조명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조명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조명 조명 네, 조명을 하나 추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워를 좀 더 올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명 사용하시다가 조명이 좀 좀 약하다 했을 때 이 한계 수치 값 이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복사를 하나 더 하시면 네, 좀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이 세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래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단은 나무는 뺐어요. 나무는 어차피 작가님이 만드신 나무를 가져올 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이제 저희 스냅툰에 맞는 나무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보시면 스케치업은 이 나무는 나무가 이런 나무가 쓰이면 카메라를 따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냅툰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판으로만 보이죠. 그래서 이 한 부분에서는 예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돌아가면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개발해서 스케치업처럼 똑같이 작용하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스케치업에서 3D 나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나무를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더 이제 좀 좋은 형태의 자연물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케치업 나무를 안 쓰고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3D 나무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계속 개선 중인데요. 여기에 조명을 플러스 하실 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존의 조명을 복사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알트키 눌러서 알트키를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움직이시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복사해서 네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가로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그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 중에 아우터 앵글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멀리 이렇게 90도 가깝게 해주시면 그림자가 좀 흐려져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너 앵글을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것도 조금 도움이 더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조명 부분 인데요. 이 그 조명을 기본적으로 가면 이제 온오프를 넣어서 넣어드리고 싶은데 당장은 조금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거를 모듈도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조명 라이팅 부분 요거를 이제 재질을 좀 바꿔서 켰을 때는 이 재질이 바뀌어 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싶은데 이게 일일이 다 수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하면 과정에서 넓긴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아쉽네요. 저런 부분 볼 때마다 개발자의 입장이 되다 보면 아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하고 싶던데 사실 이제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네 그래도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 네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 인력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선보고 바꾸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많이 또 투자를 해서 개발 인력도 투자하고 네 그래서 저 계산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주차장 쪽도 있는데 네 아 이게 봐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 이 이 펀딩은 스냅툰을 활용하면 새벽의 느낌이라던가 밤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느낌들 연출할 때 조금 네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작화의 분위기에 따른 뭐 컬러 조정도 자유로우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 포커스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잘 사용하시면 분위기를 연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처음 했던 거고 네 새로 만들어서 했던 거 항상 이름은 네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스케치업 광역 전망마을 스냅툰 적용해서 알아봤고요. 네 허락해 주신 창작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음 그런 작품들을 또 잘 만들어진 작품들을 사례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또 뵐게요.